애니메저 지금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배트러워 나다. 내 채널이다. 아니 내가 선물을 샀는데 선물 샀어? 빨리 하세요 빨리 선물을 샀는데 이게 신성모래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이 찍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갑자기 너 이거 괜찮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이래 그래서 찍을까 했는데 이렇게 찍어졌어 예쁘네 이게 선물이라고 아 이게 선물이야? 이게 선물이야 너 약간 토마토잖아 근데 아니야 뭔 소리야? 아니야? 아 너 약간 알리 올리오지? 나는 오이를 좋아하는데 알리 올리오가자면 왜냐면 지금 피자가 토마토 피자잖아? 그렇기 때문에 파스타는 일단 토마토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토마토에 알리 올리오가 알리 올리오 해? 아니 크림도 난 좋아 알리 올리오? 크림 하던 거 아니야 크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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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에 어 소장님 와 근데 유자 간장 은 처음이네 같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용한 거 아니야 네 슈퍼 미키스는 아니고 누가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알지? 이게 최대야 같이 나오려면 아 근데 너무 얼굴만 나온다 근데 어? 대문짝만 하게 나왔는데 아 좀 야 줌을 빼라고 줌 뺐어 내가 줌 비어있을 거라 했잖아 안 돼야 뺐어 너가 가까이 와서 그래 맞았어? 좀 나랑 떨어져서 걸었는데 그렇다고 차들어 걸을 순 없잖아 내가 그럼 여기를 갈 겁니다 안녕 키오씨 아 예스 떨려요 귀를 초등학교 때 뚫고 중학생 때 한 번 뚫고 한 번도 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릴 땐 막 지하산가 이런데서 많이 뚫었잖아 알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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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양 지하산가 나 일본가에서 많이 뚫었었는데 지금 멜로디 없으시죠? 네 그럼 여기서만 보이시는데요 아직인가 봐요 오늘 생일 축하해 나도 사랑해 울었어? 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아 얘기 듣느라고 아 어때? 예뻐? 아니 이거 야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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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나 좀 왜? 아니 얘 아 예쁜데 아니 이거 지금 진주랑 그 큐백이 조화롭지 않아서 그렇지 위치 자체는 예뻐 아니 진짜 위치 자체는 예쁘다니까 아니 위치 자체는 아 이거 말고 반짝이는 걸로 알고 그랬나? 네 어 머리 잠시만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왜 한강까지 말까? 한강까지 말까? 아 가지 말까? 그래 여기 앉아 아니 저저저저 오늘 꽤 즉흥적이시네요 제2박정환님께서 저요? 네 원래 굉장히 계획적이시잖아요 이거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? 제가 빅픽쳐야? 완전 빅픽쳐지 나 엄청 오랫동안 생각했다니까 한 1, 2년 고민했을걸? 아 그래? 아 그래? 이번 연도 네 생일 축하 파티에서 밥 먹고 신사를 걷다가 카페를 갈 생각이었어? 굉장하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카페를 갈 거면 케이크가 있는 카페를 가야 되거든 내가 너 생일 케이크랑 못 사가지고 그러면 일석이조로 해야 되거든 아 그런 거야?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? 내 케이크를? 우리 관례가 있잖아 관례가 있지 우리는 매년 서로의 케이크를 해줘야 되는 그 관례가 있잖아 그 촛불 있는 촛불이 있는 촛불이 있는 촛불이 있는 이래 초가 있는 케이크 집에 가야겠네 그래 그래 그럼 너 한 번 찾아봐 너 생일 케이크니까 몰라 봐 안 들어가 이거 되게 촛불이야 일으다보니까 이런 거 다 하더라고 왜? 얼굴 왜 그래? 표정 왜 그래 지금? 어 근데 근데 응 근데 오 공주님 공주님이야 너 하다가 이거 딱 버리겠다 아 좋아 좋아 반지 드려야 돼 좋아 지금 괜찮지 왕관 오 오 맞아 아니야? 자 됐어 이제 어떻게 해줄 거야? 어? 이제? 어떻게 해줄까? 노래 불러줄게 노래? 불러줘 자 불러줘 진짜 왜? 역겹다고? 부끄럽다고 부끄럽다고 역겹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백돌라 티오bane 갑니다 촛불 빨리 불러 네 감사합니다 혜원씨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재롱 잔치 아니냐 이 정도면 우리 기념사진 둘 다 왜 이렇게 늙었어? 야 나이가 너무 못 들었어 우리 야 왜 그렇게 말해 그거 알지? 우리 16살 때 만났는데 29이야 그런 줄 알지? 내가 30 야 30 기념파티 같은 경우는 해보지 않겠어? 뭐 할까? 착각 생각해보자 그래 너 것도 한 장만 보내줘 스토리 올릴 거 알았어 왜 한 장만 열어자 어젯 합쳐할 거라서 한 장만 보내줘 너가 내 진짜 그러면 너가 이 중에서 골라봐 내가 지금 봤을 때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야 이거 목걸이를 안 빼고 찍었네 내가 아 말 안 할라 했는데 말 안 할라 했는데 아예 아니다 야 이게 뭐야 너 집 갈 때까지 끼우고 할라 했는데 그럼 차라리 이 차라리 이 사진이 낫겠어 이거 이상하잖아 분홍 목걸이를 내가 하고 나온 거 같잖아 아니 아니 배런티 내가 집에서 하고 나온 거 같잖아 나 아직 우리 이걸로 되어 있어 자 짠 와 와 이거 웹세트야 10년 전 아니야? 그치 이거 가로수끼리야 초점이 왜 안 잡혀 기억나? 이거? 이거 가로수끼리야 맞아 가로수끼리야 저기 포리모트 21이 있었던 포리모트 21이 있었을 때 맞아 이거 우리 고등학생 될걸? 여러 고등학생 될 때 스무 살이 안 됐던 거 같아 와 부었네 내가 부었네 너가? 너가? 어딜 부어? 뭐가 셋째야 뭔지 알지 뭐가 뭐야 그게 뭐야 몰라 이게 뭐야? 아니 그 아이오님 팬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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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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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부은 거 같아 너? 아니야 동그래 너 나 원래 동그래 이 자식 이 자식 맞아 나 원래 동그래 동그라는 게 좋은 거야 동그라는 게 좋은 거야 동그라는 게 아니라 동그라서 동그라 동그라 동환이야 여기 봐 여기 봐 중안부가 짧아야 동환이야 왜 내 얼굴 보고 웃어? 진짜 기분 나쁘다 와 진짜 기분 나쁘다 너가 뭐죠? 너가 뭐죠? 내가 이러면서 네가 먼저 했잖아 와 진짜 네가 내 얼굴 보고 웃어 너가 동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 난 아니야 난 동환이 아니야 아니 그 이유가 내가 여기 콕 겁나 길어가라고 하는 거야 아 알겠어 그 이유였구나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나 좀 왜 수습해 왜 수습하냐고 친구야 생각해봐 어?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다 늙어보이는 얼굴이긴 했어 너랑 나랑 둘 다 넌 아니야 아니야 난 어렸을 때도 초등학생인데 버스를 초등학생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나는 시각하면서 그런 거고 아니야 생김새가 성숙한 느낌이 우리 둘 다 있잖아 아 진짜로 또 데뷔 때 영상 자료 영상으로 난 빼고만 해 어? 제발 미안해 미안한데 미안 잘못했네 왜 틀만? 우리가 나이가 졸면서 오히려 우리가 진 얼굴이 동환이야 진짜로 너 어디 가서 이제 나이 맞는 소리 안 듣잖아 아니라고? 나한테 똥들 아니야 예전에 배우면 덜 짓지? 네 그럼 됐지 뭐 아 뭐가 흘러 눈물인가? 잘 삼켜 어이 나한테 내가 요즘 모르겠는데 communicating 이게 동영상이네 동영상 smoothly 진행됩니다 내 будут 상쟁 1 진짜로야 6번 연속도 재밌지? 1, 2, 3, 4, 5, 5, 5, 6, 6, 7, 8, 9, 9, 9, 9, 10 아, 깜짝이야 아, 이제 고를 수 있나 봐 아아 야, 아줌마 아니야 아줌마 아니야 이거, 이거 이 구역이 아주 이 구역이 아줌거 아니냐? 아, 이것도 괜찮고 이걸로 할까? 네? 아이씨 이거는 그리고 내 생각에 얘 아니면 근데 우리 한 전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각자 원하는 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? 어, 그래, 그래 어? 오, 나왔다 나왔다 짜증나 홀로그램이야, 홀로그램 아, 영상 다운로드, 보기? 다운로드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야, 너 너무 야, 난 옷도 오늘 이래가지고 그러네 이제 그만 추고 싶어 어, 그만 추고 싶어 다쳤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